난 노래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팬미팅 스토리를 준비하러 지금 와 있습니다 스토리 말 그대로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사회자님과 조금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또 공연 자체도 저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이나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팬분들이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좀 괴이할 수 있는데 이게 글자예요 글잔데 물결 모양의 글자인데 쭉 이어지잖아요 오늘 팬미팅의 포부를 담았습니다 끝까지 쭉 이어지겠다는 이런 잘 마무리해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았습니다 제 첫 번째로 팬분들께 들려드리는 자작곡이고요 제가 팬분들께 늘 자작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서 특히나 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번 팬미팅에서만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봤어요 스테이 인 히얼 이라는 노래고요 살짝 들려드릴게요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날 이따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I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와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침밥을 진짜 오랜만에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을 시켜서 오랜만에 한식을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기운을 받아서 이따가 1,2부에 있을 팬미팅도 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억을 안 돼 네 저는 지금 그림을 그리러 왔어요. 제 팬미팅 로고를 제가 손으로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만에 또 아이패드를 패드를 써서 좋아하는 색깔로 또 팬미팅 이름이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이런 느낌으로 화가 된 것 같아. 제가 평소에 파란색 계열 그리고 하늘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늘색 파란색을 많이 써서 구름을 6개 그려줄게요. 구름은 여백을 채우기 위한 용도죠. 제가 어릴 때 그림 그릴 때도 구름을 무조건 그렸거든요. 저는 잘 그린 것 같아요. 스토리 그리고 밖에 L.E.S. 일단 팬미팅 이름이 스토리라서 또 이렇게 필기체로 제가 필기체를 좋아하거든요. 스토리를 썼고요. L.E.S. 이 현상에 악자를 넣어서 이렇게 꿈을 봤습니다. 살짝 뭔가 오늘 밖에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이 뭉게뭉게하게 그렸고요. 구름은 여백을 채우기 위한 용도죠. 네. 뭔가 조금 아쉬우니까 해를 한 개 옆에 그려줄게요. 아 너무 따뜻해서 빛이 살짝 번지는 거예요 지금. 네 로고를 완성했습니다. 완성. 짠. 네 이렇게 팬미팅 준비하는 동안에 살짝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랑 만날 기대감도 생기고 오랜만에 이렇게 낙서를 해봤네요. 근데 이게 아마도 옆에 살짝 작게 이렇게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럼 팬미팅 다시 하러 가볼게요. 안녕. 이제 팬미팅 1부에 들어가기 전인데요. 오늘 새로운 인이어를 끼고 팬분이 선물해 주셔서 오늘 또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고 오겠습니다. 뷰티 포 스카 와 이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팬 여러분들 오늘 같이 좋은 시간 그리고 소중한 시간 함께 만들어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Konnichiwa 잘 부탁드립니다. 뷰티 포 스카 파이팅 음악 1차 갑니다 일상시의 첫 번째 온라인 그래픽이 스토리 안녕 감사합니다 네 팬미팅 1부 공연이 방금 끝났는데요 진짜 너무 시간이 빨라가지고 아까 MC분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1시간 반 벌써 지났다고 이제 끝날 시간이라고 하셔서 많이 아쉽지만 2부가 또 남아있거든요 팬미팅 2부에서 팬문제를 뵙도록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 2부 지금 2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부 전에 이렇게 의상을 환복했습니다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또 여러분 공연장 무대에 올라가면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에 빛이 반사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1부가 끝나고 2부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있어서 치킨 도시락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주 따뜻해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먹었는데 맛있었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왔는데 너무 좋다 사실 밤 편지 곡 선정을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또 1회차 2회차 공연을 나눠서 낮, 밤 이렇게 나뉘니까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제 또 해가 지고 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잔잔하게 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잔잔하게 밤 편지를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좋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2부도 잘하고 올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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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っとna publia 유연 배달 에ноп credits 와 하하하 서울특별시, 특허화과과 허가과장, 허과장 중앙청창살, 땅청살 시청창살, 외창살 DUYAAA 진화 퀄 이 밤 하나둘씩 모이고 더 가득히 펼쳐지죠 찬양한 순간 들을 I stay with you I stay in you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장 가까이 띄울게요 저는 꿈이 깊은 라요 내 왕왕 왕왕 왕왕왕 So I like to run and dance I jump the fence in her 알아 아무렇지도 구하는 척 해봐도 이젠 외로워 보이진 않아 추억들이 선명해 평소에는 없다가 가끔 나타나는 날 스토리의 forever 안녕 감사합니다 끝 끝났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팬미팅 스토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방금 2부가 끝났어요 1부부터 2부까지 저희 팬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댓글창 올라오면서 보니까 되게 같이 있는 기분이 들어서 즐겁게 그리고 위안을 가지고 공연했던 것 같아요 오늘 팬미팅을 시작으로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할 테니까요 팬분들 또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